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언론사 불자연합회 후원을 받은 마스크를 국내 이주민법당 5곳에 전달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마스크 총 1,000개를 아산 마하위아라 사원과 동두천 용수사, 군포 캄보디아 불교센터, 몽골 간단사 서울포교당, 부평 미얀마 불교사원에 전달했습니다. 표만석 언론사 불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구입 또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격마저 치솟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